Come to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오다. Come up은 생기다. Come up against에 직면하다. Come up with 무엇을 마련하다. Come upon이라고 하게 되면 우연히 떠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Come to라고 하게 되면 무엇에 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악에 관해서라면 나는 완전히 무식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무엇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표현하거나 When it comes to music. 여기서 말하는 it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영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hen it comes to music. 뮤직으로 오면 뮤직으로 오면 뭐가 왔는지는 없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하게 한국말은 되는데 영어에서는 it을 사용해요. 음악으로 오면 그러니까 즉 음악에 대해서는 I'm a complete ignoramu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m a complete ignoramus 나는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무식쟁이다. ignore 하게 되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ignore가 좀 약간 그 없을 못자의 약간 지식 좀 약간 이런 거에서 관심 이런 거에서 ignore. 그래서 I'm a complete ignoramus 하게 되면 무식쟁이. 무뇌한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정작 때가 되기만 하면 그는 언제나 마음을 바꾼다 라고 하게 되면은 When it comes to the point. 자 포인트에 오면. When it comes to the point. 자 포인트에 오면. 그 포인트가 되면. 그때가 되면 He always changes his mind. 그는 항상 그의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come to 라고 하게 되면 뭐뭐에 오다라는 건데 When it comes to 라고 해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외워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ome up 이라고 하면은요 생기다 라는 뜻인데요. 공석이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뭔가가 생기면 나타나면 이렇게 표현할 때 come up을 사용을 합니다. We'll let you know. 자 우리는 알려드릴게요. We'll let you know if any vacancies come up. 어떤 vacancies가 come up 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는 무슨 긴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생긴 거. 자 위로 이렇게 딱 오는 느낌. 뭔가가 없었다가 위로 이렇게 뚱 나온 느낌이죠. 그래서 I'm afraid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어떤 urgent한 것이 has come up 생겼다. 근데 우선 앞에 I'm afraid 부터 있으니까 생긴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자 come up against 라고 하게 되면 against는 무엇무엇에 반대해서 대항해서 라는 뜻이고요. 무엇무엇에 직면하다라는 그런 뜻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come up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어디어디에 직면하게 된지 어디어디에 대항해서 생긴 거니까 직면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계획을 두고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come up against를 사용해서 we expect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 to come up against. 직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뭘 직면해요? a lot of opposition. to the plan. 그래서 그 계획에 많은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우리는 expect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혔다. 우리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할 때도요. we came up against a very tricky problem. we came up against a very tricky problem.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come up with 라고 하게 되면요. 무엇무엇을 마련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돈을 얼마나 빨리 마련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표현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with 땡땡. 땡땡과 함께 come up. 아까 생기다, 발생하다, 나타나다 이런 느낌이죠. 땡땡과 함께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그 돈을 얼마나 빨리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돈과 함께 얼마나 빨리 오실 수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how soon, 얼마나 빨리? can you come up with the money? 그래서 how come can you come up with the money? 돈을 얼마나 빨리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녀가 매출 증가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자 우리가 아이디어를 마련을 한 거니까 아이디어를 마련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각을 마련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내놓았다, 제시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좀 의역이 되겠죠. 그래서 she came up with a new idea. 그래서 우리가 come up with a good idea. come up with an idea.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she came up with a new idea for increasing sales. 세일스를 늘릴 방법을 그런 아이디어를 came up with. 떠올렸다, 마련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come upon이라고 하면은요. 우연히 떠오르다 라는 뜻인데요. 신문의 그 발표가 우연히 눈에 띄었다. 아까 그 across, come across랑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그쵸? up on, 위로 이렇게 툭 떠올랐다라는 표현인데 아까 across는 뭔가 운명을 건너서 왔다고 하기때문에 예를 들어 운명을 건너온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온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신문의 그 발표가 우연히 눈에 띄었다라고 표현할 때 I came upon the announcement in the pap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came upon the announcement in the paper. 여기서 came across를 사용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그녀의 방을 뒤지고 있는데 그녀가 불시에 그에게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에게 갑자기 불시에 이렇게 딱 그 앞에 나타난 거죠. 그쵸? she came upon him unaware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불시에 unaware, 불시에 she came upon him 그래서 그에게 나타났다. when he was searching a room 그가 그녀의 방을 search 막 이렇게 참고 검색하고 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when he was searching a room she came upon him unaware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디 어디에 오다 라고 할 때 come to 굉장히 간단하죠. 뭐가 생기다 라고 하면은 come up 어디에 직면하다면 come up 뒤에다가 무엇뭐에 대항하는 느낌인 against를 붙였죠. come up against 무엇을 마련하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come up 무엇과 함께 같이 오는 거니까 come up with 그 다음에 우연히 떠오르다 come upon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come이 사용되는 다양한 구동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